그 식빵이 네가 생각하는 그 식빵이 아니야. 뭔데요? 오리지널. 오리지널가 왜예요? 와, 식빵 엄청 잘됐다. 진짜? 안 됐어, 안 됐어. 뭐야? 안 됐어, 안 됐어. 왜 안 됐어? 중간이 안 됐어. 중간이 안 됐다고? 야, 내 전문의잖아, 이거는. 맛있다. 꿀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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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미스터 연주 꿀맛. 빵 더 먹고 싶어요. 아직 빵 하고 있어. 더 주세요. 이제 아침 먹을 거야, 이제 아침 우리 다 같이. 빵 지금 몇 분 남겨. 응? 아, 금방 타지네. 그럼 이거를. 커피가 뭐예요? 커피 이런 거. 뭐하실까? 커피 원래 이런 거. 빵 맛있었어? 어, 맛있다. 국물. 어, 거기 없어? 거기 있는 컵도 먹으면. 우와, 쇼빵 나왔다. 2차 시도. 예쁘게 나왔어요. 좀 봐야 되는 거 아닌데. 지금 됐나? 된 거 같은데. 중간에서 썰어 오네. 물. 물. 2, 3, 6. 아, 이거 아직도 좀. 아직도 좀 덜 됐더. 2, 3, 6. 어, 이거 아직도 좀. 아직도 좀 들겠는데? 와... 안 됐어, 아직. 그래? 이거 잘 안 된 거지, 지금? 응. 한 번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아. 어떻게 빨리 나가서 빵 사 와요? 역시 빵 사 먹는 거야, 씨. 애들이 식빵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.